오늘의 위스키, 이글레어 10년 45% 700ml 가격 약 8에서 10만원대 와인앤모어나 각종 리커샵 등지에 가면은 이 술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동그란 원통 유리병에 로고가 딱 박혀있는데 이 위스키 바로 버번 위스키입니다 버번 3대장 중 하나인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생산되는 10년 숙성 버번 위스키입니다 뭐 술에 높낮이는 없겠지만은 버팔로 트레이스에 좀 더 고급화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 또한 버팔로 트레이스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편입니다 버번 치고는요 와일드 터키 101에 비해서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가 알코올 도수가 높지만은 뭔가 좀 더 안정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 이글레어 10년도 버팔로 트레이스랑 같은 도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맛 또한 이글레어 10년에 비해서 버팔로 트레이스가 좀 더 밍밍한 편이죠 향은 약간 초콜릿향 이런 것도 나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본드 칠할 때 그런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코코아 맛도 나고요 끝에서는 약간 고소한 맛도 잡힙니다 막 후루티하거나 신선한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차분하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위스키입니다 끝에서는 약간 쌉싸름하고 좀 떫은 맛도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알코올의 역한 느낌이나 그런 거랑은 또 달라서 제 취향에는 잘 부합하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버팔로 트레이스가 밍밍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이거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타격감을 원하시면 레어브리드로 위즈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